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상처를 받는 쪽이 더 강해요. 2021년도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물생 토끼띠 분들은 내년에 2021년도에는 추진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계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59, 이제 9수가 오면서 60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서두르는 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 내 일은 꼭 하면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꾸 그게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미련이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9, 이제 곧 있으면 60이 되는데 지금 많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조급하실 거고요. 내가 60이 되기 전에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옛말에 급하게 먹은 밥이 금방 체한다고. 그렇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아 좀 마음만 천천히 먹으면 운세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운세가 나쁘진 않아요. 아홉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마음을 천천히 먹으면 다른 운세도 같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모든 거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살펴서 나가신다 그러면은 다른 그 외의 문제들은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보다는 상처를 받는 쪽이 더 강해요. 이분들이. 그래도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뿌린 만큼 제대로 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운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2021년도에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뿌렸다고 해서 그걸 꼭 거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뭐를 이렇게 뿌린 거에 있어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네. 그거를 좀 살피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주의를 좀. 네. 왜냐면 내가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6에서 47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30대까지만 해도 내가 제대로 직장이 됐든 이성이 됐든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2021년도에는 이분들이야말로 운이 들어와요. 이제 40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가꿀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외로 나가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부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2021년도에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